이적씨 김동률씨랑 목소리가 비슷하신것 같아요. 특히 김동률씨. 노래 부를 때 그런 목소리가 나신다.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김동률씨 노래도 저한테 높아요. 너무 낮아서. 오늘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하신거에요?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운전할 때 정말 자주 듣는 곡입니다.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씨. 경제운동실 운영시스트. 아니 근데 또 달라. 네 맞습니다.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씨. 새로운 출발전에 짬짬이 알바중인 송영호씨. 출발. 앞으로도 선글라일이, 제가 성장에 배우는 것 같아요. 전기완을 지켜볼게. 그는 나의 목소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정도로 지금 끊어내려고 한다는거에요. 그러면 오늘, 오늘... 저는 옆에 씨랑... 제가 경제공동 키웠을 가능성은 있다!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렇죠. 제가... 하모니카 첫 전공생인 거죠. 진짜 대단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작곡도 함께 배우면서 하모니카 곡을 본인이 쓰기 시작했는데요. 박종성 씨는 하모니카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4년만... 8년만... 예고...